칼질 니킹 납독 니킹 전기기사님 반갑습니다 단풍사 유독가스 평범하게 소백하겠습니다 10-2 10-2 리그 음 타격불 투자 10-2 어젯 그 5 4 4 아니 자킹이 감사합니다. 정패리랑 서주는 띄용 뒤에 god 쳐주어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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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을 정밀 정잉 tiet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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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네 이거 이 시대로 아이언클래드였으면 벌써 게임 터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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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갈이다. 도갈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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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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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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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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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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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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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밀 나짱권을 보장하라 아우 졸라 세네 진짜 폭주 부르기 앵몽 대컥 정밀히 해냈죠 따걸 따걸 아니면 예비 나올까 덱순환 좀 빨리 배신이 안나오네 등지 가참 등지 가참 등지 가참 등지 가참 가참 갓갓빛 엘리트 하나 더 할까 아아 아이고 간리검을 아이고 간리검을 갓갓 갓갓을 심장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심장보다 수리검 뽕맛이 물음표에서 상자 나온다 내가 봄 유물 잘 주는건 알겠는데 정밀은 저주는 응 응 응 왜 찾으면 안 나올까요 왜 찾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지 응 개몽 신성 개신성 좋아 저주 좋아 저주 좋아 저주 타격 빨리 결국 심장을 못 가네 파란 열쇠가 안 맞아서 심장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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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수리검은 먹어야지 반박불가 아잇 이거 체력 좀 많이 아껴야겠다 체력 너무 소홀히 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퍼비 퍼비 으아악 너무 좋다 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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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퍼비 간밀 근데 왜 안나오냐 어째서 정밀도 안나오고 미션 걸린건 다 안나와 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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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강폭하드의 저주도장이라서 0원 아니냐? 아 잠깐만 신성원도 들어갔네 마이너스 5천원인데 난죽 택 와 5천원 내야 된다 와 미션 걸고 돈 범 중테크 스위치 방송 보고 돈도 벌자 구독권 드려야겠구만 처음에다 아우 살려줘 아니 소비카드 어디갔어 중식회사 중식회사 중식회사라니까 약간 다른 느낌인데 닐리와 가지를 섞은 가뜩입니다 체력탄 하나 다 이걸 악속을 빙빙이 촉촉해진 채로 발견 대게 악몽도 총매도 없었지만 악몽 총매로 이깁니다 아 총매 아 뭐 원하는거 다 안 나오냐 야 총매를 어디갔어 아니 판도라 프리즘 종 어디갔어 골 때린다 마이너스 5천원 성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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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